진짜 맞아요 진짜 아니 사진 찍으니까 의자도 예쁜데 언니 꽃을 찍고 싶어서 사랑이 누구 찍은거야? 뭘 찍은거야? 이거 찍어요, 음료 근데 왜 찍었는데? 와 나도 먹자 나도 먹자 나도 먹자 진짜 이만큼 먹자 네 내가 늦지 오늘 강 엔터테이더 오니까 엔터테이더 이거 다 봐요? 아직 안 먹었어 이게 맛있네 새로운 거 맛있네 어머 나는 튼튼한 줄 알았는데 프리스도랑 김차트 나는데? 아 진짜? 아 김차트 나요? 아 김차트 나요? 진짜? 아 김차트 나요? 엄청 커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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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양념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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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양파 마지막으로 너무 맛있어 이거 하나가 한번 볼까? 오늘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오늘의 레위스트는 오늘의 레위스트는 오늘의 레위스트는 버터에 복무담이 오늘의 레위스트는 여러분이 오늘의 레위스트는 고춧가루 프리미엄 대부분은 빨간색 찌개 가죽 지치 하다 하나 아메 이거 곱게 소 Ange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